마지막 문 굿마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독 마지막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먼저 특징주 첫 번째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가 중국 외자판호 발급 소식에 게임주 전체와 강세를 보였는데 조이시티는 9% 이상 올랐습니다. 네 제가 우리 방송할 때였나 한안녕 컨텐츠들은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 이제 다음은 게임판호다.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머니트레이에 나가서 머니트레이에서 한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아예 눈을 꿈꾸고 있다면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당황을 하고 왔는데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딱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판호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뭘까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비밀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네. 그럼 이건 다음 주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지 이거는 이제 운 좋게 맞았으니까 얘기를 안 할지. 오늘 이제 외자판호가 발급이 됐고요. 45개 게임 발표가 됐고 우리나라 게임이 7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갔느냐. 사실 넷마블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회사 포함해서 3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머니트레이에 가서 관심 들어오는 넷마블하고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 2개 얘기하고 왔어요. 이유는 제일 못났던 놈들이 이럴 때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판호 뉴스도 여기에 이 넷마블 게임 2개하고 자회사 게임 하나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쪽이 들어갔고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신작들이 중국의 판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될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조이시티를 고른 거는 조이시티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막판까지 넷마블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 넷마블, 조이시티뿐만이 아니라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는 아까 플러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게임업 종분들이 오늘 관련 뉴스와 함께 강세 여러분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경남제약이고요.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 폭등으로 레모나 감기약? 제가 이걸 왜 쓰냐면 예전에 경남제약이라는 회사가 중국인들이 레모나를 엄청 쓸어간다. 아, 맛있죠. 레모나. 맛있어도 그런지 하여튼 레모나를 엄청 사간다라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되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뉴스 본 적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약국에서 5,600만 원씩 감기약을 쓸어간다. 혹은 약이 없어서 저기 뭐 하남이나 이런 데까지 가서 약을 구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친척 있으신 분들이 몇십만 원어치 감기약 사서 중국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살까? 감기약 살 거고 레모나도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까 사갈 건데 그 같이 하는 회사가 경남제약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경남제약으로 지금 이 특징주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에는 25% 가깝게 올랐고 지금은 11.78%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정부 의무휴업 규제 기존 방안을 유지한다는 발표로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7% 가깝게 빠졌습니다. 진짜 이러한 정책 리스크 사실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결정이 날지 그런데 불과 이제 그저께 우리 김명주석께서 대구 지자체 휴일 그러니까 주말이었던 의무휴일을 이제 주중으로 대체하는 방안 이 얘기하면서 기대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혼란할 수밖에 없고 이마트가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왔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제 완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가 안 나오니까 아 그런 뉴스가 좀 잠잠해지니까 오늘 이마트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애플과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죠. LG 이노텍인데요. 미 대형 기술주 부진과 애플의 신저가로 추락했는데요. LG 이노텍도 오늘 신저가 보였고요. 3.98% 빠졌습니다. 혹시 이제 해외 주식 관련된 이미지 사진 이런 거에서 사진이 이렇게 문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마지막에 애플이 벌벌 떨고 있는 사진 혹시 본 적 있어요? 시작은 이제 넷플릭스였고 넷플릭스, 메타, 알파벳,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를 거쳐서 거기는 이제 다 키를 시켰어요. 다 피 흘리고 있고 남아있는 게 애플이었어요. 지금 딱 그래서 이제 약간 벌벌 떠는 듯한 눈에 이제 애플 마크가 크게 있는데 애플 로고가 거기에 이제 사신이 낯을 들고 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애플도 살짝 멱을 따인 거예요. 왜 신저가에 갔으니까 52주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LG 이노텍이 좋냐, 나쁘냐 내년도 실적이 좋냐, 나쁘냐 시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애플의 신저가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LG 이노텍 대표적인 애플 밸류 체인이잖아요. 보시면은 오늘 역시 동반 신저가 추락하면서 고점도 입에서 많이 빠졌어요. 지금 40%까지 빠졌는데 오늘 부진한 주가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실적 우려와 중국발 여행객 각국 규제 확산 부담감으로 오늘 6% 가깝게 빠졌네요. 아니 언제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그런 뉴스 있었어요. 밀라노에 입국하는 중국 여행객 비행기 두 대가 왔는데 절반이 양성이래요. 코로나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도, 일본,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은 중국발 여행객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거쳐오든 중국인이든 하여튼 중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은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 국제관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해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미국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 이제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도 이제 CDC에서 고민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발표가 됐죠. 미국도 규제를 강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입국 규제 강화에 대한 얘기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중국발 여행객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문은 열어놨는데 그러니까 자물쇠는 잠가, 자물쇠 풀어놨어요. 그런데 문이, 문을 열고 나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좀 좋았었던 항공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부담감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오늘 대한항공의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이제 CDC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의 하위 변이 BA5,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데 이것에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걔네가 꽁꽁 싸매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 이게 좀 클리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거 특징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티웨이 항공도 오늘 4.44%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많이 빠졌죠. 네. 다음 종목은 OCI입니다. 중국 플리실리콘 가격 급락의 신적과 같고요. 오늘 5% 가깝게 빠졌습니다. 네. 이런 종목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내년도에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미국, 유럽 니네들이 중국 거 안 사줄 거지? 그러면은 OCI는 괜찮을 거지? 네.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이 오히려 제로코로나 방역을 완화하고 산업이 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은 물량 늘어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독일 슈츠 총리가 방한, 아니 방한이 아니죠. 방중을 한 이후에 좀 중국을 덜 까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야 좀 분위기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 솔루션을 보자라는 게 아니라 이 뉴스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V 인사이트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이거는 전 세계 시장에서 공통화된 건 아니고요. 중국 쪽하고 독일 쪽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이 중국도 시세가 두 개인가 세 개 있죠. 좀 다른데 21일 기준 폴리실리콘 현물의 주간 평균 거래 가격이 전주 대비 12.4%가 빠졌습니다. 이게 한 주 만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간 웨이퍼는 5%, 셀 6%, 모듈은 1%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솔루션은 원재료가 12% 빠지고 모듈 가격은 1% 빠졌으니까 이만큼 더 버는 거예요. 근데 OCI는 폴리실리콘을 팔아먹는 회사인데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니까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OCI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결국은 늘어나는 공급을 이겨내지 못한 신저가의 흐름이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OCI 하락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곰마워 키워드인데요. 저는 키워드 보자마자 좀 무서워서 이걸 말해도 되나 싶은데 3000에서 2000, 1000에서 600까지 아쿠스테코스당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간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뒷자리 뗀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늘 이제 올해 지수를 한번 보죠. YTD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출발 지수가 얼마였냐면요. 2,998포인트였습니다. 사실 이제 뭐 배당락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보면은 사실 뭐 3000 넘게 이제 느껴지는 지수 흐름인데요. 그리고 이제 2,988포인트에서 2,134포인트라는 저가를 찍고 납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은 2,230대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죠. 코스닥이 출발은 시가는 1,038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저가가 65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딱 3,30, 아 389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었,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 지수 때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연말 시장의 부진 흐름과 함께 결국은 YTD로 낙폭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약간의 공포적이지만은 이러한 키워드로 좀 준비를 했고 사실 올해는 뭐 내년 전략 1월 2일 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시장의 안정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급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기대했었죠. 결국 이제 얘네들은 나갈 수급 요거 더해서 요만큼 나갈 때까지는 나갑니다. 나갈 건 나가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여기가 크냐 여기가 크냐에 따라서 사실은 산타랠리가 있냐 없냐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수가 들어올 때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희망회로를 돌리면은 그래도 나갈 때도 좀 덜 터지겠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금융투자의 기계적 매도는 상당히 기계적으로 그냥 강하게 들어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래대금도 연말 여러 가지 확정짓고 놀러가신 분들 이러한 분들까지 고려해봤을 때 매물대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매물에 좀 직격돼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엄청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1월 초까지 유입되었었던 금융투자의 매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만기일까지의 수급적인 매도 물량들의 우려감들을 좀 가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변화를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은 뭐 말씀드렸듯이 2022년을 소외하는 시장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2006년에 입사를 해서 2007년 그리고 2008년 그러니까 2007년 10월 30일 11월 30일인가? 저도 이제 오래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10월 30일인가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고점을 찍고 중국이 이제 중국이 먼저 고점을 찍고 다음날 이제 우리나라가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했네. 하여튼 그렇게 차이가 나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겁이 난다는 리먼 사태라든지 그걸 다 겪어봤습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는 시스템 리스크였고 경험해보지 못한 리스크 요인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09년부터 강한 시장의 반등을 보였죠. 정책 요소라든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이제 박정찬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계속 죽는 시장은 없어요. 10년에 한 번씩 오는 위기설 그 여러 가지 굴곡은 딛고 지수는 우상향을 했어요. 올해도 사실은 저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때는 그냥 싹 다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는 종목분들과 안 되는 종목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안 되는 종목분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되는 종목분들을 보면서 더 자책을 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 때는 그냥 다 안 좋았어요.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으니까 다 같이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불행한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올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올해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고 그러면 올해 시장의 하락은 어떤 하락이었느냐. 역시 저는 경험해볼 못했던 하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큰 전쟁 코로나 팬데믹의 종료라는 것도 우리는 처음 경험을 해봤고요. 물가 지수의 상승,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이야. 왜냐하면 이제 방송 시청자층 분들이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야, 나는 오일 쇼크도 경험해봤어.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투자하는 40대 혹은 40대 후반까지의 투자자들은 오일 쇼크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더욱더 경험을 못해봤겠죠. 그러니까 경험을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분명히 나은 내년이 됐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나은은 올해가 이제 YTD 28%니까 마이너스 27%라서 낫다. 이런 거 얘기하면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칼을 맞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은 리스크들을 상반기까지 해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은 이제 희망이 좀 반영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의 흐름들을 좀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코스피는 1.93% 빠진 2236.40으로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112개, 하락 종목은 791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1.89% 빠진 679.29로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은 228종목, 하락 종목은 1,261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국내 수급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순매수, 외국인 1위는 LG화학, 2위는 한화솔루션, 3위는 셀트리온이었고요. 기관은 1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위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3위는 넷마블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오늘 일부 친환경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LG화학이나 한화솔루션 이런 쪽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역시 뭐 저는 매수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매수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주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들은 조금 눈에 띄입니다.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요새 방산주 좋다라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빠르게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리오프닝 쪽, 관련주 그리고 방산 이쪽에 집중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순매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포스코홀딩스, 3위는 현대모비스였고요. 기관의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포스코홀딩스, 3위는 삼성SDI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1등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기관 쪽에 대한항공의 매도가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역시 이제 리오프닝 쪽에서 LCC보다는 대한항공 쪽의 실적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과 같은 배터리 밸류체인들은 기관들이 계속 던지고 있어요. 물론 시가총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넷마블 같은 거 올라올 때 던져버리는 모습이었고 한국항공우주 이러한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의 반대 쪽에서 수급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 개인들은 그냥 좀 쉬웠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순매수 외국인 1위는 LNF, 2위는 에코프로BM, 3위는 선보였고요. 기관의 1위는 데브시스터즈, 2위는 LNF, 3위는 CJ, E&M이었습니다. 네, 우선 LNF 같은 경우는 뭐 제가 LNF도 그렇고 LG엔솔도 그렇고 테슬라 반등 나오면 우선 하락은 멈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이제 조심스럽게 테슬라의 야 이 정도면은 좀 한 번 좀 살려줬다 가도 되잖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2차인지 밸류체인 좀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연속성적인 측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이 필요하고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게임주 쪽에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데브시스터즈, 카카오 게임주 그리고 뭐 이러한 엔터 게임주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뭐 농담 삼아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그러면 이제 게임사들을 풀어줬어. 그 다음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중국의 우리나라 아티스트들, 연예인들이 가서 활동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엔터즈들이 실적이 엄청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순차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순매도 종목들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1위는 다우데이타, 2위는 위메이드, 3위는 셀티룬 헬스케어고요. 기관의 1위는 셀티룬 헬스케어, 2위는 삼천당 제약, 3위는 천모였습니다. 네 매도 종목들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니 기대감이 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들 이런 쪽들 매도를 했어요. 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반면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셀티룬 헬스케어가 지난 어제부터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었던 오스테인플란트 같은 경우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올라온 종목군 쪽에 차익매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국내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곰마워도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며 전쟁이며 좀 여러 요인들로 힘들었던 이 격동의 일상이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희와 함께 고민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진 이유는요. 여러분 저도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네 제가 또 회사에서 더 주력해서 좀 일을 해라 하는 게 있어가지고 방송을 내려놓게 됐는데요. 저도 방송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보고 싶으시다면 클립 영상에 문돈이 보고 싶다고 문정선 사원 잘 있냐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 달려와서 이렇게 저 잘 있다고 저 금방 돌아가고 싶다고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었던 저를 믿고 이 방송을 맡겨주신 사장님과 그리고 박팀장님 그리고 PD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항상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으시고 2023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끝내지 마요. 그래요? 제가 우리 정순 사원이 또 나 이제 잘해줬고 저는 이제 사실 또 뭐 점점 더 이제 잘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 방송에서 꼭 어떻게든 또 자리를 마련해서 나중에 기약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개편을 합니다. 뭐 클로징 벨 라이브 보셨던 분들도 워낙 많으셨고 박정 차장께서 이제 드디어 복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또 뭐 비슷한 느낌이겠지만은 새롭게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순 사원 많이 아쉽겠지만은 저희 이제 격한 리서치 그리고 클로징 마켓 라이브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순 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응원 그리고 다시 보고 싶다고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받았어요. 내년에 있을 방송들이 너무 재밌거나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저 배 아파서 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을게요. 안 되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게요. 지켜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